현대 무비스가 클러스터와 허드,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 반 공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며 차량 내부 공간 활용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현대 무비스가 자율주행과 전동화의 주장화 현대 무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허드는 클러스터에 표시하는 각종 주행 정보를 운전자 정면의 허드, 헤드업 디스플레이, 와 AB&T, 오디오 클러스터리스 허드는 속도와 APM 등 상실 필수 주행 정보를 운전자 눈높이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. 여기에 길 안내 등 허드 본연의 주행 보조 기능까지 더해 안전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. 디자인 차별화를 이뤄내고 주행 정보 표시 시인성을 높였다. 다른 보조적인 주행 정보는 AB&T에 표시된다. 상단에는 속도, APM, ADAS 관련 정보, 길 안내 정보 등을 보여주었다. 하단에서는 변속 모드, 냉각 수음도, 주행 가는 거리 등 차량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다. 방향 주시 등 시스템 정보 경고 등도 표시할 수 있다. 대시보드 쪽에 탑재한 광학 요리를 통해 허드 기능을 구현하는 컨바이너 또한 차량이 고정하자 프레임을 운전자 쪽으로 정사지게 설계해 현재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실내 공간이 넓어지는 등 내부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. 중량 감소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 이처럼 현대무비스는 리네카픽 신기술을 환전함과 동시에 국량에 완성차는 연구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션을 통해 글로벌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